박태환의 드로잉 공격. 그렇죠, 좋습니다. 뒤 있다, 뒤 있다, 뒤 있다, 뒤 있어. 김준호 뒤에. 그렇죠. 벌려줘야죠, 벌려줘야죠. 김준호가 벌려야 돼요. 김태술이 오른쪽으로. 커민호가 같죠? 커민호 짧게 주고 리턴. 그리고 원투 했잖아, 우리. 위험해요,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볼 쪽에 한 명 나와야 돼요, 볼 쪽에 한 명 나와야 돼요. 오른쪽 침면으로 갑니다. 커팩 다 들어왔고요. 네. 커팩 다 들어왔어요. 가운데 주지훈. 살짝 주고. 나이스. 수비해야죠. 이형택 좋아요, 오늘. 다행입니다. 아주 잘했네요. 그렇죠. 나이스. 오픈 좋죠, 좋았어요. 한 번에 갑니다. 이거 좋아요. 김준호 쪽으로. 김준호 볼 살려냅니다. 자, 침착해야죠. 살짝 주고. 그대로. 자, 허민호. 허민호 때렸습니다. 찬스. 찬스. 이장훈이죠. 왼쪽도 비었어요. 기대훈. 맨바꿔 튀겨나왔습니다. 철벽이네, 철벽이에요. 이장훈 선수가 지금 오른발에 걸려서 슛을 못 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왼발로 돌리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없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동현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없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김동현. 아, 이거 말이죠. 야, 야, 옆. 여행이, 여행이. 큰일 났다. 아, 안 돼. 아, 안 돼. 어? 아, 이거 말이죠. 이거 경고인데요, 원래. 사실 지금 이게. 아, 이거는 사실 뭐 옐로우 아니면 레드를. 레드까지도. 레드까지도. 네, 그렇죠. 이건 뭐 주심의 재량이겠지만. 야. 지금 핸드링 아니야? 핸드링 아니야? 저 퇴장이야. 이거 퇴장이라고. 잠깐만, 지금. 자, 포킹. 포킹. 네? 아, 경고 받아야 돼? 바퀴상에서는 명백하고 골천수였어요. 밖에서 핸드폰 파울이 있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한테 지금. 아, 주심이. 퇴장. 이거는 뭐죠? 퇴장이 나오는데요. 퇴장이에요, 이거? 아, 진짜? 이거 사실 말이죠.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퇴장을 당한 적이 없어요.